네 이번 기타는 펜더 52년 빈티지 리슈 모델 입니다. 이 친구는 버터 스카치 블런디 피니쉬 입니다. 52년 빈티지 리슈 모델은 52년 사양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낸 모델이구요. 지금 아쉽게 단정이 됐지만 이게 지금 52텔레에서 5060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은 빈티지 리슈 2 모델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죠. 버터 스카치 블런드 칼라라 이 피니쉬 자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구요. 52텔레 닷게 22플랫, 메이플랫이 되어있고, 3웨이 스위치, 언벌룸 원턴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모델이죠. 빈티지 리슈는 대부분 백플레이트 뒤에 이렇게 셀넘버가 쓰여 있는데, 이 친구는 여기 브릿지 안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써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내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 국내 정발모델이라 웬만한 그 커샵하고 비교해봐도 뭐 전혀 사운드가 떨리거나 그런건 없습니다. 팬더 52년 빈티지 리슈 모델이 였습니다.